안녕하세요. 주니어 타임사 디쉬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은요. 우리가 이렇게 고대의 문서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제목 자체가 World's Oldest Writings Just Discovered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문서가 막 최근에 발견이 되었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. 자 우리가 이집트 이쪽에 고고학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바로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. Six pages of Egypt's oldest papyri are now on display at Kairos Egyptian Museum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자 우리가 보통은 파피루스라고 많이 알고 있죠. 이 끝에가 R-U-S로 끝나면 이제 우리가 singular 단수 포임이 되겠고요. 복수로일 때 이제 papyri라고 쓰는데 여기는 papyrus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피루스가 되겠고요. 이거의 복수 형태가 이제 papyri가 되겠습니다. 자 papyri are now on display 어디에 전시가 된 6쪽짜리라는 거죠. 여섯 페이지인데요.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었습니다. The forty-five hundred year old papyri hold the details of a laborer's daily life as he built pharaoh Khufu's great pyramid. 자 이 4,500년이나 됐다고 하네요. 대단하죠. 450년도 아니고 4,500년이나 된 이 파피루스 조각 그 6페이지에서는요.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. 담고 있는데요. 자 인부가 되겠습니다. 노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. 인부의 매일의 삶이 적혀 있는데 자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? 자 파라오가 되겠죠. 자 페르코프의 그 위대한 그 파라오의 그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본인이 노동했던 이야기를 적어놨다고 하는데 circa 2,580 to 2,560가 되겠습니다. 이 셀카라는 거는 격해 좀 포멀하게 대략 특히 이제 이런 시대 그래서 기원전 2,580년에서 2,560년 정도로 대략 추정이 되는 시기라고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. 자 이집트 관련 학자 이집트를 연구한 이 학자들은 대니아의 사실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. 기대감을 표현했다는 거죠. 이번에 이렇게 파피루스가 발견되면서 자 피라미드에 얽힌 피라미드에 얽혀있는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미스테리를 좀 풀어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.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그 이집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에지프토로지스 피에르 털레 자 이집트 학자인 피에르 털레 씨하고요. 털레와 세에드 메푸즈 씨는요. 이제 학자들은요. 이 라이딩스, 이 기록물을 어디 안에서 발견했냐면 고대 홍해 폴트가 되겠죠. 그 근처에는 여러 그 동굴 속에서 이 라이딩스, 이 파피루스 6페이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. 이 문서에는 무엇이 들어 있냐면 이 뒤에 것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공사를 했으니까 물건을 이제 이동을 하고 어느 선로를 따라서 어느 길을 따라서 이거를 운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이집트 왕국 전체적인 걸 통해서요. 그래서 마치 회계사의 그런 여러가지 돈과 관련된 장부를 기록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그래서 마치 회계사의 그런 여러가지 돈과 관련된 장부를 기록하는 것들은